국정원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시켜서 했다는 것 하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중단시켜서 그만했다는 것 하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했겠지.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발본세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외국 같으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범죄를 저질렸으면요. 북한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이런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들이 하고 싶어하는 건 승진. 나가서 전관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승진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하려면 지금 나를 승진시켜줄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윤석열은 승진을 못 시켜주지. 빙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누가 윤석열 다음으로 들어올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정하게 대통령께서 정하시겠지만, 리스트업을 할 사람은 신현수. 신현수. 민정수석. 그러면 검찰이 줄을 신현수한테 쓰겠습니까? 윤석열한테 쓰겠습니까? 이건 뭐 얘기해보나 마나 하는 얘기인 거죠. 이제 명확하게 보이시죠. 아, 우리 김성애 대비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그 관계를 딱 보여주잖아요. 최후의 수사권력으로 청와대를 한번 때려보고, 그다음에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된 배신자 이성윤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계속 그래서 이성윤을 갖다 뒤에서 찌르려고 온갖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이 못하게 딱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도가 잘 안 되잖아요. 언론도 알고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더니 결국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영장을 쳤다 기각이나 당하고, 장관한테 영장을 쳤는데 기각당하면. 옷 벗어야 되네. 장관을 구속시키는 건 불충인데, 제가 이렇게 불충을 저지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라고 영장을 보기 좋게 쳤는데, 법원에서 아닌데 하고 빠꾸를 시켰어요. 그러면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담당자와 상급자가 옷 벗어야 되는데 안 벗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윤석열 측은 무리하게 뭐든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뭐를 이렇게 엮어가냐면, 백운규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쳤기 때문에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혼자서 패싱을 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고, 대통령은 또 그런 재가를 해줌으로써 윤석열을 또 내쳤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아마도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너 그렇게 좀 뻗팅기지 말고. 야, 네가 지금 무슨 복수 절진 찍는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이나 돼가지고 밑에 사람들 죽이는 게 네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적당히 좀 욕심을 내지 말고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좀 갖고 와봐. 그런데 그걸 거부한 거야. 그걸 걷어찬 거야. 그러니까 신현수 입장에서는 와, 이거 정말 쪽팔리다. 내가 후배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테고. 그래서 신현수 관련돼서는 오늘까지도 시원한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신현수의 마음을 정확히 안다고 나온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본인 짐작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해야 되겠고요. 아니면은? 대검 쪽에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신현수, 그리고 비서실장. 이렇게 정도만 아시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한 상태고 고급과 관련돼서 사표를 냈고 사표를 반려했다는 얘기까지를 확인해 준 것도 사실은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몰고 가려는 보수 언론에 계속되는 준동은 있을 텐데 레임덕이라고 하면 대통령 뜻대로 정부가 돌아가지 않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말을 하는데 그렇죠. 지지율 올라가던데? 네.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민정수석이 정말 검찰 편을 듣느라 사표를 낸 거면 사표를 수리하면 그만인 거고 그렇죠. 다른 문제가 있었고 본인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부족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다독해서 같이 가면 또 가는 거고 그런 정도 문제라서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과 뭔가 말을 섞으면 전부 다 언론이 가서 죽여놓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자체 장애에요.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국정원이 일개 구청장급이랑 심지어 군수급까지 다 이런 사찰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건 이거 하나인데 이게 뭐 수백 건일지 수만 건일지는 들춰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원본이 공개됐는데 여러분들 너무 화딱지가 납니다. 보세요.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과 이념을 우선시하고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서 적극 제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어.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자치단체를 탄압하려고 했다는 것. 맞아요. 권들려고 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인 건데 저게 보면 국정비협조하는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제재를 다각도로 추진하라. 그러니까 제재를 다각도로 추진하라는 건 국정원이 자치단체를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그럼요. 행정안전부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기감사를 통해 비협조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관리 부실 실태를 적출하고 교부세를 감액 반환하고 지방체 발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협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도 주고 총액 인건비도 주고 혼포장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여타 지자체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인해라. 그러니까 이 지시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행정안전부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정보보고를 하는 건가요? 이 보고서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정보를 취합한 게 아니라 정보취합에 대한 행정부의 태도까지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경악스러운 내용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상감은 기재부랑 행안부가 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인 제어장치를 가동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기관운영감사, 지방재정운영실태감사 등을 통해서 종북 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부당사용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라. 그다음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동원하라고 했는데 결국 배진교 구청장이 있을 당시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죠. 그렇죠. 행정검사 받았죠. 이거는 없던 얘기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위에는 배진교고 아래는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례를 이렇게 붙여서 자료에다가. 그리고 이 페이지에 맨 첫 장에 보이 말씀드렸지만 광역 8개, 기초 24개라고 적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32명의 자료 중에서 배진교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아마 밑에 빈칸 포함해서 다른 빈칸들도 전부 다 그런 얘기일 거인데 배진교 관련된 부분만 복사해서 줘서 이런 겁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정책자문위원회 규모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종복인물을 대거 기용했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그 종복인물 중에서 구체적인 인물도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 구 산하의 자원봉사센터장이나 평통 등에도 좌파인물들을 발탁했고 그다음에 남동 희망교육 부모스쿨을 150명을 운영하면서 강사진의 전교조 출신 등을 집어넣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해서 배진교 구청장이 했던 행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따라다니면서 체크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건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진교 케이스뿐만 아니라 요새까지 공개된 문건에서 드러난 바는 청와대가 지시를 해서 국회의원 299명에 대한 관리를 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했다는 게 국정원이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의 자료까지 취업해서 관리를 했고 곽상원 변호사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청 및 미행도 했을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 국회의원 299명의 경우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그 결과를 다시 청와대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만던 박형준 씨 같은 경우는 홍보기획관으로 있을 때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했다고 국정원 문서를 KBS가 공개한 바가 있고요. 네, 맞아요. 이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국정원이라는 게 국내 정보를 옛날에도 모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DJ 때 노무현 때는 그럼 안 했냐 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 때는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국정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청와대, 즉 노무현 정부가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고도 받은 적 없고요. 네, 보고받지 않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정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청와대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태경 씨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다 하나에 묶어서 하여튼 국정원이 지난 60년 동안 흑역사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다 죄가 아니냐는 희한한 논리로 피해가는데 여기서 분명히 따져야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실에서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해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즉 개인 민간인 사찰하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모거나 친인척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면 그리고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 그 시절에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정보를 사찰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정권 인수위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혹은 정권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에 의한 지시였던 것인지 국정원의 자체활동이었던 것인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밝혀야죠. 이런 부분들은 낱낱이 공개가 되어야 하고요. 국정원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시켜서 했다는 것 하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중단시켜서 그만했다는 것 하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했겠지.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발본세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외국 같으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범죄를 저질렸으면요. 북한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이런 건.